안녕하세요. 거저씨입니다. 오늘도 또 공부를 해보시죠. 자, 일자리기회, Work Opportunities라고 합니다. 일자리기회. 많은 소시민들이 그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참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펑펑 쓰는 인간들도 있지만 자, 대체적으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있죠. 자, 그러면 서울은 일자리가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자, 이거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서울로 서울로 자꾸자꾸 모이죠. 도시로. 그죠?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서울 has a strong infrastructure with plenty of work opportunities. 한 번 더. 서울 has a strong infrastructure with plenty of work opportunities. 여기서 plenty of many란 뜻이죠. 많은이란 뜻입니다. 많은. 자, 다음. 우리는 일자리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사를 했다. 이거 어떻게 하실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We moved to the city. 왜? Because of the work opportunities. 한 번 더. We moved to the city. because of the work opportunities. 자, 마지막 문장. 인턴십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로 이어졌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The internship led to more work opportunities. 한 번 더. The internship led to more work opportunities.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면 너무너무 참 기특하고 감사하고 막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 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뭐 금수저가 아니니깐요. 우리는. 자, 그러면 일자리 기회라는 표현을 써서. 한 번 문장을 또 한 번 상기해 보시죠. 서울은 일자리 기회가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 이거 어떻게 했죠? 서울 has a strong infrastructure with plenty of work opportunities.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 기회를 찾아 도시로 이사를 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We move to the city because of the work opportunities. 보통은 이제 일자리를 찾아 라고 할 때 job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work opportunities 라고 써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턴십이 더 많은 일자리 기회로 이어졌다. 라고 할 때 The internship led to more work opportunities. 자, 이렇게 저와 함께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뭐, 저가 하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금수저가 들을 것 같지는 않고 저처럼 열심히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으실 것 같은데요. 자, 힘내서 같이 열심히 살아보시죠.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